안녕하세요 만나요 반갑습니다 I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우정바이오라는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215-38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정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다 수익을 보시고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대한민국의 모든 주식 자체가 이렇게만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다들 수익만 보는 그런 주식시장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테마주에 엮여있는 종목이고 지금 종목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죠 꼭 뭐 우정바이오뿐만 아니라 코로나에 지금 엮여있는 모든 종목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입니다 자 제가 이 코로나 관련주들 뭐 우정바이오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하락이 쭉 나왔을 때 그랬어요 이 친구가 이 하락 구간에서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유튜브 영상 보시면 나와있을거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자 종목이 테마주들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죄다 다 꺾였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꺾였어요 그래서 바닥을 만들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뚫어준다라는 패턴이 나오는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통 테마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꺾이고 나면 이걸로 끝이에요 다시 재상승이 나오는데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수급을 다시 모아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코로나에 관련된 종목이고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친구가 이 바닥권에서 상승이 말도 못하게 다시 한번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코로나가 말도 안되는 변곡점을 맞으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 변곡점은 뭐였느냐 예를 들어서 아직 국내에서 사망자 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사망자가 나온다거나 또는 확진자 수가 말도 안되게 나오게 되면 해당 종목이 또는 신종 코로나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은 정고점을 뚫어주는 수급을 모을거라 라고 제가 예견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얼마 안되에 처음으로 이제 국내 사망자 수가 뜬거죠 그래서 종목이 지금 이렇게 날아가버린겁니다 자 이제부터 또 조심해야 될 구간이에요 이제부터는 올라간다고 해서 다 좋아할 구간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또 리스크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구간입니다 자 이거 한번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수급이 꺾이게 되면 그냥 빠져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상승이 나올 때는 바닥에서부터 상승이 나올 때는 테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게 어느정도 고점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테마하고 상관이 없이 수급 싸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 하락이 나올 때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었구요 그쵸 지금 구간도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빠져야 되느냐 아니죠 계속 올라가야지 정상이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근데 왜 이런 하락 구간이 왜 발생을 할까요 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이 싫은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이에요 그걸 받쳐주는 매수 세력이 없는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부터 또 바닥에서 말도 안되게 지금 상승이 나왔어요 어? 단 3일만에 지금 하나 둘 몇 프로가 오른겁니까 3일만에 그러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당연히 또 위에서부터 뭐가 쏟아질까요 당연히 위에서부터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밖에 없는거죠 간단하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슬슬 차익실현을 하면서 매도 물량을 줄여나가면서 수익실현을 해야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끝까지 한번 보고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양봉이 있으면 양봉의 종가는 여기 위에요 은봉의 종가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꼬리를 만들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꼬리의 길이는 생각하지 마시고 종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가만 그래서 종가만 확인을 하시고 3일선과 5일선 위로 종가가 형성이 되어있다 그러면 보유입니다 근데 3일선과 5일선 아래로 종가가 형성이 되어있다 그러면 매도에요 간단하죠 이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날 보세요 이날 3일선 이탈했죠 지금 녹색선이 녹색선이 3일선이에요 저는 모든 급등주와 테마주들은 무조건 보통 3일선 위주로 종목을 봅니다 그래서 3일선을 이탈하면 종가가 이탈하면 거의 매도시점으로 대응을 해요 자 보시게되면 이날 3일선 이탈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되죠? 쭉 빠지죠 보통 3일선 이때도 보세요 3일선과 5일선 이탈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나 가죠? 맘에 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냐면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나오는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로 나오게 되고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거 이렇게 있는데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하고 리딩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하루 조회건수가 19만건 거의 20만건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메뉴이고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2월 20일 목요일까 한번 보실게요 뭐 이건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지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써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이 시작할 때쯤 되면 30분 전입니다 20분 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9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시 1분에 뭐 현재 시간 몇 시 몇 분에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얼마고 손절가는 얼마다 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 보통 하루에 3종목에서 4종목 정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 추천드린 종목들은 오버나잇을 안하고 당일매수 당일매도 원칙입니다 1차 목표가를 잘 달성을 하게 되면 수익을 실현을 하는 거고 손절가를 건드리게 되면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일 매수 당일매도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차트와 호가 창을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면서 리딩을 장 끝날 때까지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중 시왕도 제가 쭉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에 뭐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매매 전략은 어떻게 잡는게 좋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달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이제 끝날 때 쯤 되면 이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3시 30분이 3시 50분이죠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웨이크로는 아침에 9시 1분에 추천했는데 장중인 18% 까지 상승이 나온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뭐 신풍제약 우는 9.34% 상승이 나온 모습이었고 놀이플레는 11.58% 그리고 캠시스는 뭐 0.20%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고 했고 총 4종목 추천해서 4종목 다 수익을 내었고 뭐 39.15% 이런 식으로 제가 표를 다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추천 종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거나 그 다음에 또 장중 시왕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을 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다같이 힘내서 또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